안녕하세요 방수자당구TV 김호섭입니다 오늘은 앞돌리기 짧게 치는 영상을 가졌어요 왼쪽으로도 앞돌리기 짧게 가능하고 오른쪽으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쪽은 방수가 좀 작고 한쪽은 방수가 이만큼 큽니다 제가 그 이유와 이 배치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1득점하러 가봅시다 오늘의 배치입니다 오늘의 배치 1적구는 단쿠션으로는 2칸 장쿠션으로 반칸에 교차하는 점이 있고 내공은 장쿠션으로 4칸 그리고 단쿠션으로는 1칸 반에 교차하는 점이 있어요 마지막 2적구 위치가 중요한데 마지막 2적구는 단쿠션으로는 공 하나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고 장쿠션으로는 공 2개 정도 더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흔히들 보통 이런 배치가 뜨면 앞돌리기 짧게가 바로 눈에 보이죠 제일 먼저 보이는 초이스는 앞돌리기 짧게를 이쪽으로 왼쪽으로 치는 초이스가 먼저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난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투팁 회전 정도 주고 절반 두께 맞추면 자연스럽게 짧게 득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패 조금 짧게 오면서 지금 득점에 실패했어요 맞는 방수가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범위인 거죠 지금은 아이고 길게 왔다 이렇게 직접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반대쪽으로 치는 겁니다 자 반대쪽으로 한번 제가 쳐볼게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쳐서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 득점 영상 잘 보셨죠 두 가지 다 크게 어려움 없이 득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왼쪽으로 짧게 친다 짧게 치면 어딘가에서 내려오겠죠 이 원포인트 부근 쪽으로 내려오면 득점에 무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깊이 들어오더라도 리버스 핸드로 맞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짧아진다면 이렇게 벗어나면 앞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을 수 있는 범위가 지금 한 이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쿠션의 범위도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렇게 좀 좁아지겠죠 하지만 제가 두 번째 시타 한 반대로 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미 쓰리쿠션이 다 형성된 상태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맞아도 이제 포쿠션으로 맞는 거고 이쪽으로 설령 좀 두께 미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길게 쳐도 이쪽으로 와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쓰리쿠션의 범위도 지금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쯤에 맞으면 이쪽 부근으로 가서 맞는 거고 이렇게 길게 떨어진다고 해도 이 밑에 부분을 맞아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적구를 맞춰서 이 범위 안에만 넣으면 득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어떻게 보내냐 일단 일적구의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단쿠션에서 한 한 칸 반 정도 이내일 때 이렇게 벗어나면 만약에 벗어났죠 그러면 아무리 코너를 잘 돌려도 이 범위보다는 더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원포인트 반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공이 일자나 약간 빗각인 상태 빗각인 상태가 편해요 일적구를 맞춰서 코너를 향해 분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각이면 코너 쪽으로 분리 자체가 어렵겠죠 회전량도 좀 발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공이 일자나 빗각일 때 사용한다 이런 배치를 해결할 때는 일적구를 쳐서 일단은 내공을 코너 쪽으로 분리시킨다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빗각일 때는 중단이나 상단을 줘도 돼요 근데 상단이 많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곡구현상이 일어나면서 많이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중단으로 임팩트 있는 분리로 두께는 절반에서 절반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를 쓰고 당점은 중단 그리고 회전은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단에 투팁 정도의 회전으로 임팩트 있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냥 뭐 끌거나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아니라 빗각이기 때문에 일적구에 충격만 줘도 지금은 코너 쪽으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죠 중단에 투팁 회전 주고 임팩트 있게만 치면 코너 쪽으로 자연스럽게 분리는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득점에 쉽게 성공합니다 확률이 너무 좋죠 지금 중단 투팁을 주고 쳤는데 중단 쓰리팁을 한번 주고 쳐볼게요 큰 차이 없어요 코너 출발만 하면 훨씬 더 짧게 갔지만 짧게 가도 맞습니다 확률이 크기 때문에 위쪽으로 와서 맞는 형태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지금 코너로 가서 회전량이 많이 먹으면서 지금 짧게 오는 경우를 봤죠 짧게 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고 한 가지 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당점이 높아져서 곱구가 나는 상황이죠 이렇게 곱구가 나면 많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 당점은 되도록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길게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연습하다 보면 길게 오는 경우들은 두 가지입니다 두께를 너무 얇게 쳤거나 아니면 잘 친 것 같지만 회전력이 너무 없이 코너로 가서 좀 길게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긴 형태로 오죠 지금 목적구의 확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득점에는 무난하게 성공합니다 제 설명을 듣고 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일접구를 맞고 코너로 가는데 회전이 많아야 당연히 길어지고 회전이 없으면 짧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 당점에 임팩트 있게 치면 일접구를 맞고 코너 쪽으로 분리되면서 어느 정도의 곱구 현상은 살짝은 일어나요 이렇게 곱구 현상이 일어났을 때 회전이 많으면 회전이 많이 먹어서 투쿠션을 가서 짧게 가는 거고 회전이 없을 때는 이렇게 곱구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회전이 없어서 조금 더 미세하게 위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회전이 없으면 길어지는 거예요 배치를 거의 일자각 형태로 놨습니다 지금 공 반개 정도 약간 빗각인 상태인데 이 상태면 아까와 달라지는 점이 있어야 돼요 두께는 조금 더 두껍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 당점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을 너무 많이 주고 쳐버리면 스핀볼 형태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핀볼 형태로 느리게 코너로 진행되면 말도 안 되게 길게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임팩트를 이용해서 빠르게 분리할 수 있는 스트로크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점이 이번엔 중하단 투팁으로 바꿀게요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스트로크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임팩트 있게 분리시켜서 쳐주면 확률 좋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중하단 투팁 정도 주고 강한 임팩트로 코너 쪽으로 빠르게 분리되는 느낌을 가지고 치면 이번엔 조금 길게 왔지만 그래도 득점에 성공 자 배치를 좀 바꿔봤습니다 달라진 점은 뭐냐 일접과 내공 간의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어요 아까 처음 배치와 두 번째 배치는 거리가 좀 멀었죠 그래서 중단이나 중하단 단점에 임팩트 있는 스트로크로 코너 쪽으로 분리를 했다면 이번엔 가깝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스트로크로 분리를 시키면 내공이 많이 변질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코너를 안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절반 정도 두께에다가 하단 단점을 이용해서 임팩트 없이 자연스러운 분리 사구치는 느낌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하단에 투팁 당점을 주고 절반 두께에 가볍게 부드럽게 쳐주면 코너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겠죠 그래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이 배치도 보면 지금 일접과 내공 간의 거리가 좀 있고 그리고 약간의 빗각입니다 투팁 정도의 임팩트 있게 분리하면 코너 쪽으로 가서 이쪽 범위로 와서 확률 좋게 득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쉽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접과 내공 간의 거리가 가깝고 두께 컨트롤이나 내공 컨트롤은 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확실하게 적립되신 분들은 왼쪽으로 쳐도 괜찮은 배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확한 지점을 보내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쪽에 확률 좋은 범위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일접과 내공이 가까울 때는 크게 임팩트를 쓸 필요 없고 코너 쪽으로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는 각도 형성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은 하단에 투팁 회전을 주고 코너 쪽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일자가기 때문에 약간의 임팩트는 필요하겠습니다 확실한 분리각만 만들어주면 이렇게 손쉽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마지막 배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접구의 조건이 한 원포인트 반 이내였죠 지금 일접구는 원포인트 반 근처에 있어요 내공과의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약간 빗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단 단점을 사용해서 중단 투팁을 사용해서 임팩트 있게 코너 쪽으로 간다고 분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분리하면 확률 좋게 득점에 또 성공합니다 자 오늘 레슨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왼쪽으로 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오른쪽으로 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당구는 확률의 싸움입니다 방수 좋은 초이스를 하는 게 이미 거기서 0.7점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쪽구의 위치를 잘 살펴보고 앞돌리기를 왼쪽으로 칠 건지 오른쪽구를 칠 건지 이런 상황에서 판단을 잘하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배치 연습 많이 하시고 부장에서 시원하게 1득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